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동해에서 있었던 사건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측이 해당 사건에 관련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영상 대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국방부가 나름 강경 대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포개기가 위협 비행한 사건이죠. 오히려 적반하상격으로 일본이 한국 해군의 조치에 대해서 사격 위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곡을 하고 한국에 재발 방지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됐죠. 어제 중국 방문을 시작했고 10일까지 이어지는 방중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격견적인 상황들이 아주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죠. 1월 1일 신년사부터 해서 지금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을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하지 않을까 상반기에 그리고 북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서울 방문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아마 상반기 빠른 시간 안에 이 거대한 정치 일정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관련 주제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본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동해에서의 군사도발을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 한국 해군의 광개투 대항함이 일본 초계기를 상대로 해서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조선했다. 이런 것이 일본의 주장인데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본이 구조작전 중에 있는 조난당 북한 어선을 인도주의적으로 구출하는, 구조하는 그런 현장에 나타나서 위협 비행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군사도발 이렇게 좀 명명을 해를 것 같고요. 뉴스가 잠깐 나온 것 같긴 한데요. 한국 해군의 교전수칙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저렇게 상대국의 어떤 제3의 국가의 군용기나 어떤 군사무기들이 우리 아군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 교전수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초계기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상식으로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쟤네들이 일본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강경 대응을 해야 하나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논란을 불리키고 있는데 이게 18일 날 12월 18일 일본이 방위대강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국주의와 군사대국화를 본격화하는 그런 방위대강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이런 도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긴장, 전쟁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일본의 국주의화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겠죠. 그래서 방위대강을 선포하고 방위대강을 통해서 군사대국화라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행보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의 인도주의 구조활동에 대해서 군사도발을 일으킨 일본이 이 사건의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사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아닐까 봐야 합니다. 죽쳐야 됩니다. 일본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앞으로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여론에 일본이 밀리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앞으로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독도 문제겠죠. 독도 문제에 대한 시비를 거면서 군사도발까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금 위안부 소요상 설립하는 문제를 계속 방해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다음에 지금 강제증명 문제. 일제 강제증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이런 도발, 농락, 희롱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 대응을 시급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주권,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미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합의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합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선언에도 그렇죠.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14선언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발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조만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죠. 이거는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의 기구인데 이 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남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외교 당국 간에도 어떤 외교협의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14선언을 입고 나서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구총리급의 경제공동기구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런 군사분야, 외교분야, 경제분야 이런 각 분야마다 남북의 공동협의체, 공동기구를 구성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요. 우선은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 간의 공동대응,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대응, 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군사적 대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꾸려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선은 독도 수호를 위한 남북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겠죠. 우선 독도 인근의 해양자원 공동조사하는 남북 공동조사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선이나 남파 어선에 대한 공동구조활동, 이것을 남쪽에서는 해경이죠. 북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동해상에서의 공동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도 인근에서 하는 거죠. 독도 인근에서 남북 공동구조훈련을 하고요.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독도 수호를 위한 남북 합동군사훈련을 하자 이런 겁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하고 불가능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대응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명분도 있고 실질적인 일본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까지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남북 쪽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군사 공동 대응까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군사 도발에 맞서서 민족이 힘을 합쳐서 공동대응을 하자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요일은 아마 북중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